해남군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배추장목 전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걸로 분석됐습니다. 배추장목 전환은 해남군에서 367개 농가가 참여해 전남 전체 재배 면적의 75%인 257헥타르에서 보조금을 받고 유채와 귀리 등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한 사업입니다. 해남군은 장목 전환을 통해 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도 10kg 기준 6,345원으로 1년 전보다 1,500원가량 높게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.